안녕하세요. 저는 1일 아카데미 퀄리쉬 코레오 그래프의 수업을 합니다. 소미쌤입니다. 다양한 노래를 저만의 스타일로 해석을 해서 선이 이쁘고 깔끔하면서 무드있는 안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. 통곰하고 깊게 스트레칭할 수 있게 제가 예사 지도를 해드립니다. 그리고 여러 기본기를 익히면서 안무를 배웠을 때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게 익히는 시간을 가지고요. 그 후에 안무를 배우는데요. 이때는 굉장히 재밌고 디테일하게 알려드립니다. 예의 마르고 성실한 친구들에게는 제가 알고 있는 알려줄 수 있는 모든 분들을 한없이 퍼주고 싶어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열심히 할 과거만 돼 있다면 굉장히 재밌고 유익한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. 이쁘고 섹시하게 춤을 추고 싶다면 모두 저희 쪽으로 올라오세요. 안녕!